네, 어제와 그제 2019년의 마지막 주말 북한에서는 중대 결정을 하겠다고 예고했던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. 북한의 안전 보장을 위한 공세적인 조치가 강조됐다고 조금 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 전원회의는 오늘도 이어질 걸로 예고됐습니다. 전병남 기자의 보도입니다. 북한 조선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은 조금 전 보도를 통해 어제 진행된 당 전원회의 2일에 1차 내용을 전했습니다. 북한은 온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, 인민군 장병들의 커다란 관심 속에 2.1 회의가 진행됐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에 이어 보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특히 김 위원장이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언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어제 전략적 지휘 강화 표현에 이어 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보입니다. 대외사업 부문과 군수공업 부문, 무장력의 임무에 대해서도 밝혀줬다고 덧붙였습니다. 외교 국방 외에도 국가관리와 경제 건설을 비롯한 국가건설 전반에 대해 김 위원장이 전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했다고 북한 매체는 강조했습니다. 또 김 위원장이 반사회주의,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 높이 벌이라고 요구했다고도 전했습니다. 전원회의가 계속된다고도 언급했는데 이에 따라 오늘 3일차 회의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. 북한의 주요 노선과 정책 방향을 채택하는 당 전원회의가 이틀 이상 개최되는 건 지난 1990년 1월 닷새 동안 진행된 17차 회의 이후 29년 만입니다. SBS 전병람입니다. 전원회의가 시작된 17차 회의 한 장소에서 biscuits 국가괄을 준비했습니다. 참석한 전원회의가 시작된 17차 회의 차지밖이나 19차 회의는 김 위원장의 주요 오직 경제입니다. 김 위원장의 주요 이틀 이상 개최발 김 위원장의 주요 노선을